열심히 하는 방탄소년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일리스트 형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몸빠베! 열심히 하는 뉴리스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열심히 하는 세븐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보이그룹 누가 있나요? 방탄소년단 세븐틴이랑 BTS, EXO, GOT7 당신이 미처 몰랐던 그들 기억에 남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나를 기억하게 만들거야 이렇게 뒤에만 있는건 힘든 것 같다 승부욕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결정에 있는 것 같다 그가 주의한 건물을 감사합니다.